중국의 인터넷 비용이 드디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요금을 대폭 낮추면서 속도까지 높여준다는 중국 이동통신사들의 새 정책에 중국 네티즌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이 지난 15일 인터넷 비용을 낮추고 접속 속도는 높인다는 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대 통신사들이 내놓은 새 방안은 인터넷 사용요금과 광대역 요금을 평균 30% 낮추고 인터넷 속도를 높여 중국 내 주요 도시의 인터넷 속도를 100메가 BPS로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월별 데이터 요금을 청산하지 않고 데이터 요금을 기타 사용자에게 넘길 수 있는 제도도 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공업과 정보화 당국의 수치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중국의 이동전화 사용자 수는 13억 명에 가까웠고 이 중 휴대폰을 이용한 네티즌 수는 6억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동통신사들이 정보 인터넷 서비스의 보급률을 높이고 인터넷 원가를 낮춰야만 중국 경제 구조 조정과 업그레이드의 양호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업과 IT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부담없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어 투자와 소비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금이 대폭 낮아졌지만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기가바이트당 데이터 가격이 보편적으로 낮춰지지 않았고 시간을 한정한 데이터 서비스 또는 패키지 할인 등으로 인터넷 요금을 낮추고 있는 등 가격 인하 방침이 성의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가격 인하와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데 통신사들은 기술 개혁과 경쟁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